자 이번에도 로딩 이거 업로드 걸어놓고 와야겠다 글쎄요 솔직히 방향을 모르겠어요 무슨 맨션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아론의 외치기 하면 절규 아 그게 절규였구나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와 개빨라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실망이네 이 빌라 맨션 이 끝에 뭔가 없네 이 정도 속도면 바이오하자드4 그 보트맵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우 쉣 고작 나무 주지 아 이거 운전 그지 같다 진짜로 저장 어 아 잘못 눌렀 습니다 저 옆집에 애기 있는데 예 들려요 나도 울고 싶다고 오우 아악 오우 아 신수이대 니내려 그렇게 생각해 뭐랄 온전히 아는 어디가 어디가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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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여기서 대신 남는게 아닌 이상 쟤네들을 구해줄 수가 없겠지 그래 일단 재난이니까 나부터 살긴 살아야겠구나 싶긴 하네요 응? 이정도면 여기 어 될 수 있겠는데? 아까 울었고 아직 울고있어 걱정돼 누구야? 어 돈이 될만한거 없어?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유마 괜찮아? 아 아 아 혹시 이 우생들이 인간이 입술을 404호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당황하셨는데? 개판인데요 여기도? 어? 나갈 수 있네? 흠 어어! 어 미안한다! 아이구 근데 되게 침착하신데? 어우 쉣 404호 운마르온 음 일로 못가네? 여기도? 야 너 여기서 좀 더 기다려? 아니 말 좀 걸고 가고 싶었는데? 난 아 아 답답해 진짜 카메라 시점 씨 어? 405호? 404호는 못 들어가고 5호는 들어갈 수 있네? 뭐야 맵이 똑같네요? 디자인이 찌개요! 다들 대피를 안하시는데? 어? 모자다 404호 아줌마도 있겠지?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뭐 어떻게 가라고? 어? 아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젠장 어? 잠깐만 나 뭐 봤어 얘 뛰어내릴 수 있나본데요 어? 조졌다 오케이 됐어 저기요 저기요 약 좀 구하러 왔습니다 계세요? 어? 오케이 챙겼어 이거 가방 탐나는데 쯧 하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안 무섭다고 하셨죠? 전 갈게요 그럼 안 무섭다고 하셨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 에이 못 올라가네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일본 사는 친구한테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아파트보다 빌라나 맨션이 더 비싸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 빌라나 맨션이 더 싸잖아 근데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빌라나 맨션이 좀 더 고급 느낌이라고 흠 뭐야 왜 울어 으 으 토모야 하 와 선택지 개많아 토모야씨는 분명 무사할거야 너무 걱정만 하다간 몸을 해칠거야 분명 먼저 페리에 타서 이곳을 나갔을거야 토모야씨는 무사하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멋대로 죽은 사람처럼 여기면 토모야씨가 화낼거야 현재 상황을 미뤄보면 무사할 가능성은 낮겠지 해외여행이 중계돼서 슬퍼?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분명 카나이씨와 결혼하는게 싫어서 모습을 감춘걸거야 토모야씨는 그만 잊고 나와 결혼하자 오늘은 이만 밤이 깊었으니까 어서 자자 토모야가 누구야? 여태 네 얘기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렸어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아아... 사람이 그런게 있어요 고민이 많고 그럴 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도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나아지긴 해요 그렇죠? 그런거 있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그런거 남자친구 저랑 겁나하네 그래 그건 좀 대박인데 근데 아가씨는 그런 포모야가 좋은거 아냐 이건 단순한 불만 수준인거죠 투정 이건 좀 화가 난거 같애 이건 좀 화가 난거 같다 다시 또 그리움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이거 참 완전 기회중인데 이거 하면 완전 쓰레기 쓰레기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재밌지 않을까? 이미 자고 있겠지? 아 아쉽네 그래 оты 절망의 1일제 이제 하루 지났어요? 이제? 그래 매우 위험하겠지만 다같이 가는게 그렇다고 구조 요청해서 저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정도로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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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은 골든타임 아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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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앞으로 갈게요 어디 계신대요? 나 안보여요 아 여기 계시네 그렇구나 미니시라 예 그렇게 할게요 뭐 어려운거 아니잖아 아 방금 그 할아버지 소리구나 이거 조작 되게 불편하다 근데 3개월 째 아 행방불명 이게 절체절명도시 1편을 할때는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던걸로 기억해요 방금 만났던 사람이 죽고 그런거는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못올라가네 막 그 게임하다가도 왜 되게 골 때리는 전개가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기억해보면 막 헬기로 쫓아서 막 총으로 쏘고 m16 난사하고 막 근데 이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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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뭐 어딘가로 못가네 그래도 옷 주웠다 아 잠시만요 아 나 배고프구나 헤헤 밥 먹어야 되는데 어우 일로가면 안되겠네 아니가 일로 가야되나? 일로 가야되네 설마 저것도 무너지진 않겠지? 설마 저것도 무너지진 않겠지? 흠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 올라갈 수 있게 해냈구나 그런거 맞죠 아무래도 시동 208호실에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여기 아니지 않아? 흠 어쨌든 세이브 한번 하고 이동할게요 자 그럼 뭐 올라가 볼 어? 여기도 뒤져볼까 한번? 뭐있나? 흠 화장실은 어딜 가나 뭐가 없는거 같아요 화장실은 어딜 가나 뭐가 없는거 같아요 천천히 흠 어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시동 1002호? 101호는 보통 스몰되어 있지 않아? 못들어갈거같은데? 괜찮나? 뭐야? 여기도 D동인데? 나 C동 가야되는데? 오! 반창고 개꿀! 이게 어린애 키우는 집이구나? 밧줄같은걸 많이 모아야될텐데.. 그래 이 동을 올 수 있게 한다는 다 이유가 있을거야 로프가 여기도 또 있다거나? 이게 있었네 아뇨 로프 없어요? 지금 그러실때가 아니라 로프 달라고요 거꾸로 가야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C로 가야되는구나 아.. 빡세네 아니네? D네? 관리용 사다리 관리용 사다리 시동 101호 아까도 들은 얘기야 그거는 음.. 음.. 그걸 점프해서 올라간거에요? 개쩌네? 근데 어쨌든 C동으로 가야된단 말.. 어.. 여기는 C동으로 갈 수가 없지 간판이 어딨나? 요 짝인가? 요 짝인가? 요 짝인가? 아 여기구나 와.. 배고프다 캐릭터 밥 하나 먹읍시다 알adia Navy um- morning 뭐야 이게? 17 18 18 19 낙서? 뭐 귀신도 나와요 이거? 귀신이 왜 나와? 아니 재난게임에서 무슨 심령이 나오고 그래 무섭게 일단 시동 101호로 갑시다 야 이거 나중에 다시 올려면 그것도 완전 노가다네 차광막을 두개인가 건너야돼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아 하아 어디서 컨티뉴가 될까? 아 여기야? 다행이네 떨어져서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게 됐으니깐 좀 조심해서 갈게요 이제 오케이 돌아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서 하아... 앗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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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걸린다 진짜 근데 아까 그거 낙서 계단에 있던 낙서 진짜 귀신같은건가? 갑자기 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깔깔깔 버리는거 있었잖아요 아 D동 106호실도 있고 C동도 있어? 아아 저 여시가 말한게 C동이 아니라 D동이였구나 아 근데 D동 지금 어떻게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녹화 파트 바꿔서 갈게요 음.. 아직 저기 로프 다 연결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릴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녹화를 좀 끊었다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觉得 아 아 아 감사합니다.